독보적이라는 단어로 이미 설명이 끝나버리는 가수 이명웅의 성공 신화가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명웅은 진정한 영앤리치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최근 51억 펜트하우스를 무려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며 굉장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공은 하루아침에 거둬들인 것이 아닙니다. 생활고와 더불어 오랜 무명시절 에도 꿋꿋이 견뎌낸 그의 의지가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대표가수가 되기 까지의 여정과 그리고 그가 선택한 51억의 펜트하우스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영웅은 2022년 9월 30일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51억 원이었으며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비추어볼 때 전액 현금 거래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방송인 하하가 한 프로그램에서 인영웅 우리 아파트 산다. 제가 인영웅이랑 같이 산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인영웅이 마포구의 자랑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죠. 메세나폴리스는 지하 7층에서 지상 최고 39층 세계동 전용면적 122에서 244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단지는 입주민들을 위해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물론 단지 내 택배보관소에서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가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또 골프 육아 등 각종 스포츠 강습 예약 입주민들의 손님이 왔을 때 요청에 따라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하는 입주민 통합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출입동선마다 경호원이 배치돼 있으며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각종 범죄 예방 및 사생활 고고에 집중됐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은 월 관리비만 100만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세나폴리스 관계자는 입주민들 대부분이 자산가이거나 사회 저명인사 기업체 임원 등 생활 보호와 보완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외부인들이 단지 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입주민들의 편리성 증진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컨시어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에 인접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인근 상업지역에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고 대표 상권인 홍대거리가 생활권에 위치합니다. 양화로 등 주유도로를 이용해 당산방면과 연세대 방면 진입이 수월하고 강변북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성산초등학교와 성산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서교동 우체국과 주민센터가 가깝고 각종 비즈니스타운과 영화관 등이 인접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외부촌의 상징인 한남더힐이나 잠실 시그니엘이 아닌 이곳을 선택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방송국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위치라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명훈의 소속사 역시 마포구에 있다 보니 직원들이 이동하기에 편한 곳으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2022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이명훈의 영향으로 기존 최고가에겐 33억 8천만원보다 17억 2천만원 오른 51억원의 신고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명훈의 과거 생활고를 떠올면 이번 그의 펜트하우스 매입 소식은 더욱 감동적인데요. 2020년 미스터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직구 나온 방송에서 이명훈은 호천에서 처음 올라와 구했던 집에서 쭉 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방송에서 이명훈은 주인집에 새들어 사는 월세집인데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또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페인트칠도 하고 재료를 사서 막기도 했어요. 정 붙이며 아직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옥탑방 같은 가정집을 벗어나 스무평대 집으로 이사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시 이명훈은 볼 때마다 신기하다. 아침에 일어나 이사한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이 맞나 싶더라. 아직 새집에 적응이 안 됐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스무평대로 이사해 꿈만 같다던 이명훈이 이제는 51억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그의 재산 수준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연예부 기자는 이명훈에 대해 지난해 500억 원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지금은 1000억 원을 기본으로 넘는다. 몸값은 측정 불가다라고 평가하며 콘서트 매출만 305억 원이다. 이명훈은 혼자서 수익금을 가져가기 에 7명으로 나누어야 하는 bts보다 큰 수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연예부 기자는 이명훈에게 콘서트 다음으로 큰 게 음반 수익이다. 지난해 발표한 앨범 히어로의 판매량은 114만 장인데 하루 만에 94만 장을 기록했고 3일 만에 110만 장을 돌파했다. 판매 수익은 약 172억 원이며 트로트 가수로서 한 팩을 그은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명훈의 2022년 한 해 광고 모델료는 약 80억 원을 의상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명훈이 한 의류 브랜드 셔츠를 입고 나오자 3주 만에 매출이 51%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광고비가 더 오를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명훈이 천군만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명훈이 상용차 모델을 했을 당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었는데요. 상용차는 2020년의 벼랑 끝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남은 역량을 영혼까지 끌어모으기 하며 이명훈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그 달의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53%나 증가했습니다. 이명훈의 모습이 담긴 자동차 홍보 화보가 중고시장에서 10만 원에 고래될 정도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파상이 일었습니다. 당시 쌍용차 관계자는 광고 론칭 후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했고 추가 계약까지 진행됐습니다. 이후 고난을 딛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이명훈처럼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쌍용차의 바람을 담아 울류렉스턴을 출시했습니다. 이명훈의 신곡 히어로도 공동 작업했습니다. 이명훈이 히어로를 부르며 울류리스턴을 소개한 쇼케이스는 표가 1분만에 매진됐고 3만천명이 유튜브 동시 접속하면서 사전 판매로만 3,800대를 돌파했습니다. 당시 이명훈을 내세운 쌍용차 홍보 영상들은 수백만 뷰를 가볍게 달성했는데 그때 쌍용차와 함께 작업했던 히어로 영상이 최근 유튜브 조회수 3천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신차를 출시하면서 현재 이명훈이 쌍용차 모델이 아님에도 신차 소식을 전하는 보도에서는 이명훈 사진이 나오고 신차도 이명훈차의 후속이라고 표현되며 마치 현형 모델인 것처럼 부각됐습니다. 크나큰 파급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어느 상품이든지 이명훈이 광고하면 바로 이명훈 땡땡땡이란 이름으로 보도됩니다. 이명훈이 모델로 활동하는 기간엔 그 회사와 관련한 어떤 기사에서든 이명훈을 내세우곤 합니다.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릴 때도 이명훈을 내세우고 보도자료와 상관없이 매체가 자체적으로 보도할 때도 이명훈을 내세울 때 조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명훈 언급 빈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많이 언급된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자사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합니다. 시청자는 광고 시청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고 영상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훈을 내세우기만 하면 수많은 국민이 스스로 광고 영상을 찾아서 보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한 인지도 상승,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는 당장의 판매량 증대 효과 이상으로 거대하죠. 이렇게 1년에 수백억을 벌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자랑하는 이명훈은 꾸준한 선행으로도 화제를 모읍니다. 이명훈은 2022년 크리스마스에 군대 선우임 관계였던 지인이 재능기구로 코치를 하고 있는 부산 매성마비 축구팀에 축구화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최고급 축구화와 각 선수들에게 응원사인을 보내 감동을 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훈은 2023년 4월 공연비, 행사비 등을 일절받지 않고 K리그 홍보에 힘썼습니다. 평소 축구광으로 알려진 이명훈은 경기 중간에 무료로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 파급력에 힘입어 해당 경기는 K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이명훈은 자신의 공연을 보다 쓰러진 87세 팬의 치료비를 대납하기도 했고 서울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근처에서 승합차가 차를 여러 대에 받고 가드레일을 박았을 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로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 한국소아암재단 등 꾸준한 기부를 통해 이명훈이 쌓아올린 금액은 억대에 달했는데 그의 인성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명훈이기에 그의 이번 수십억대 펜트하우스 구매 소식은 또한 번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이명훈은 또 어떠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